자 이 이제 한미관계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이게 이제 오래 가겠냐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문정권 같은 성격의 정권이 한 번 더 진행됐으면 한미관계가 상당히 소원하거나 파토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색체가 강한 정권이 두 번 세 번 등장하게 되면 한미관계는 그냥 균열을 넘어가지고 파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교적 조선일보 농객들 가운데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찬찬한 글을 쓰시는 분이 김태훈 논술위원입니다 태훈 논술위원께서 그날 무신들은 장군의 뺨을 때리고 수염을 불태웠다 고려조 이야기입니다 그란과의 전쟁에 승리한 고려는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자 장군들을 능멸하기 시작했고 제복의 명예와 자부심을 빼앗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고려사를 배웠지만 놓쳤던 부분들을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고려사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을 여러분 김태훈 논술위원께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교양을 좀 높이는 겸에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는 거란이 세운 요와 세 번 싸웠고 그 중 수도 개경이 두 차례 여러분들 불탔고 절체절명에서 나라를 구한 장수가 양규라는 분이고 수많은 전공을 세운 뒤에 나선 마지막 전투에서 쏟아지는 하살을 맞고 선체로 전사했고 그의 희생득에 고려는 기사회생했고 여요 전쟁 이후에 고려는 200년 늦는 장기 평화를 누렸고 하지만 평화에는 기강을 허무는 독성이 내재해 있고 그 독이 가장 먼저 공격한 대상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고려의 평화를 가지던 군인이었다 전물장병과 그 유족을 숙모한 보훈의 예로 대화하던 고려가 군인을 멸시하고 희롱하는 나라로 타락했다 그러다가 맞은 것이 무신에 나뉘었다 세월이 어려우면 다 사람들은 망각하게 되니까 개인적 기억이든 집단적 기억이든 간에 사람들은 다 망각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무신의 난으로 쫓겨난 의종은 놀기 좋아하는 왕이었고 개경 주변 30여 곳에 놀이터를 짓고 싸울 일이 없어진 장군들을 광대 노름에 동원했고 나라를 지키려고 연만 무예를 한닷 완과 문신의 볼거리로 삼았고 놀이판의 최고 가치는 재미인데 대련을 하던 장군 하나가 밀리는 것을 본 어느 문신이 달려들어서 뺨을 때리자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바로 그날 밤 무신의 난이 발발했고 난리통에 죽은 문신 가운데 상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속해 있었고 무신의 난 여러 해 전에 정중부 장군의 수염에 재미로 불을 붙였던 사람이고 장군들은 평화로운 고려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잃었다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저도 채 이런 여기에 이제 양규라는 그런 장수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나라 지키는 이들에 대한 존중을 잃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휴전 70년의 평화가 군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뭐 서해 수호의 날이나 이런 데 조화도 보내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6.25 당시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다부동 전투는 우리 군의 큰 자부심인데 미국 장성들도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선엽 장군 생전에 그를 만났다며 무릎 꿇어 존경을 포했다 그런데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은 그 전투를 패전이라고 깎아내렸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6.25 때 조국 수호재단에 피를 뿌린 육군사관학교를 향해서 나라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성장하지 않았나고 막말을 했다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겠다는 인사가 미국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다 70년 유지된 우리 안부에 중대한 변화가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국북 입은 장군들의 맹예를 함부로 훼손한다 맹예를 잃은 군인에게 누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김태훈 논술위원께서 찬찬한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 방송을 여러분들 제가 내보내고 며칠 전에 한 분께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 판단에 따라서 그러나 저는 가끔 지도를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대만 라인하고 일본 라인을 연결하게 되면 1950년에 6.25 전쟁을 불려일으켰던 데 기회했던 에치슨 라인 그렇게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좀 미국의 조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여러분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 같은 그런 정치 세력들이 두 번 정도 집권했으면 아마 옛정을 생각했으라도 계속 주춤주춤했겠지만 미국은 여러분들 손을 뗄 가능성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의식 세계하고 이른바 미국인들 양키들의 의식 세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하고 교제를 해보게 되면 미국인들은 딱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지 않죠 자기도 넘지 않고 상대방도 넘지 않죠 그래서 정 같은 부분을 중시하는 부분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 사는 거가 상당히 불편할 경우도 있겠죠 우리는 좋으면 엎어지지 않습니까 선이고 뭐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마 문정권 같은 정권들이 등장해 가지고 한미관계와 계속 갈등을 여러분들 그렇게 가게 되면 포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본인들이 태평양을 지키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용준 세계연구소 세종연구소 이사장 되시는 분 전 북한 북핵 대사를 지내신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종연구소의 이사장이니까 가장 여러분들 고급정부를 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윤 정부의 외교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보좌를 하는 그런 자리니까 이 이용준 이사장은 대단히 현실적인 견해를 가지고 한미관계뿐만 아니고 미국의 정세를 보는 아주 독특한 분 칼럼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분이시구나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끊임없이 한국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정으로 미국과 자유 진영의 편에 서 있는지 그게 미국의 지금 조야의 분위기라는 거죠 한국이 진짜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인가를 의심하는 겁니다 쟤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자 전 북핵 대사께서 대단히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시는 분이죠 최근에 미국의 수미테리 연구원 기소도 한국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할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늘 주변 정시나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갸우뚱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문재인 정권과 같은 그런 정권이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하고 계속 가려고 하겠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정권 같은 정권이 두 번만 등장해서 또 파토가 났을 것 같은데 내가 내다보는 것은 한국의 선거가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정권 같은 정권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이 등장할 겁니다 그건 변수가 아니고 저는 상수라고 보는 거예요 상수 한국의 미래나 한국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서 내다볼 때 지금 말씀드린 건 상수가 아니고 그냥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보는 거예요 상수 많은 분들은 뭐 기회도 여러분들 넣지 않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끊임없이 의심한다 이야기죠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이 계속 남아 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공을 들인 나라지 않습니까 19세기 마력부터 20대의 서양 성교사들을 다 파송해 가지고 100년 여러분들 한미수호 상호통상조약이 책일되고 100년 정도의 그런 인연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러나 본인들이 뭐죠 네 같이 못 가겠다 그렇게 뭡니까 매번 불편하게 한다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양키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칼같이 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용준 전 북핵대사께서는 미국이 한국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미중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르기 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런 점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함께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